음악 안녕하십니까 대한스포츠 치유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양인석입니다 저희 학회 스포츠 치유학회 커리큘럼이라든지 하고 있는 일 또 팀 닥터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할 수 있게 이런 기회를 맡게 돼서 정말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대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핑과 치과에서의 사용 약물 중에 도핑에 해당되는 약물 또는 조심해야 될 약물, 피해갈 약물, 걱정 없이 사용해야 되는 약물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도핑이란 그 자체에 대해서 개념과 도핑 검사 방법 또 불효 불급한 상황에서 약물을 사용을 할 때 사용하는 면책 특권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핑의 의미는 처음에는 아프리카에서 전사들이 마시는 술 술을 한 잔씩 마시고 이웃 부족과 전쟁을 한다든지 또는 큰 동물을 사냥할 때 용맹함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마신 술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쭉 발전이 돼서 60년대 초반에 프랑스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경주마에 아편 성분이 있는 그런 약초를 먹여서 마을에서 잘 뛰게 하고 기록을 단축시키고 이런 데에서도 약물이 사용되었고 거기에 경주마에서 검색을 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도핑 검사는 1968년 프랑스 그랜노블 동계올림픽 때 이게 문제가 돼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도핑을 완전히 정착시킨 건 그대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입니다 도핑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금지 약물 금지 방법을 사용한다거나 금지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 1972년 독일의 뮌앤올림픽에 동서진영에 상당한 이념의 대리 이게 스포츠로 격화가 돼서 또 스포츠 경기에서 이기는 게 이념의 승리인 것처럼 그러던 치열하던 스포츠 경기 승부가 치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특히 동독과 서독이 뮌앤올림픽에서 만났는데 동독의 여자 수영 선수들 이 선수들이 수영 경기에서 수영도 일종의 기록 경기인데 아주 압도적인 그런 경기 기록을 내고 서독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뮌앤올림픽이 끝나가고 그 무렵에 동독의 여자 선수가 자기 나라에서 평생에 먹던 약을 함께 가지고 서독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에 대한 것도 밝혀지고 또 그 선수도 관찰을 하게 됐는데 그 동독의 수영 여자 선수가 이렇게 서독으로 망명해서 이렇게 살면서 그 뒤로 봤더니 젊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생리가 없어진다든지 또는 얼굴에 이렇게 좀 남성처럼 수염이 좀 난다든지 이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72년도 뮌앤올림픽을 지나서 76년도에는 몬트리올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그렇게 도핑 검사에서 많이 규정 위반되고 검사에 규정 위반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아시다시피 반쪽 올림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는 반쪽밖에 참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핑도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84년 LA올림픽 때도 사실은 반쪽 경기였기 때문에 또 서방쪽만 참가를 하고 또 사회주의에서 국가에서는 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핑 규정도 약간 느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던 차에 88년 드디어 우리 서울 올림픽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100m 6상 결승전 경기입니다 동서 야왕 전쟁이 다 참가하고 그 당시에는 올림픽 유래 없이 유래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 세계의 많은 스포츠맨 선수들이 참가를 했는데 거기에 100m 결승에서 우리가 올림픽에서 가장 빠른 경기하면 또 100m 결승 아니겠습니까 남자부 총알탄 사나이라고 해서 칼 루이스 87년 세계 6상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던 누가 봐도 금메달이 당연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거기에 금메달 예상을 누구도 의심치 않았는데 의외로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캐나다의 벤 존슨 벤 존슨이 인간의 한계인 10초 대벽을 뚫은 칼 루이스 9초 9를 뚫을 정도로 가까웠는데 9초 9 정도가 9초 8 정도가 인간의 한계고 이런다고 했는데 벤 존슨이 결승전 기록이 1등으로 들어오면서 9초 7, 8인가 이렇게 해서 9초 8을 넘어서는 기록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찬사를 보내고 또 금메달을 축하를 해줬는데 그게 이제 며칠 후에 도핑 검사에서 이렇게 금지 약물이 검출이 돼가지고 금메달이 박상당하고 자기 나라로 빨리 추방되는 이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이 상황을 보면 아마 제일 88올림픽 때 벤 존슨 사건이 올림픽에서 또 이렇게 대중들이 보는 도핑에 대해서 아마 큰 입에 경각심을 주지 않았나 싶고 사실 88올림픽 때부터 이렇게 도핑에 대해서 많이 교육도 하고 주지시키고 대비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도핑을 보면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을 먼저 보겠습니다 선수에게 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 약물은 좀 이따 다시 하나씩 소개를 하겠습니다 금지 약물, 금지 방법, 투여 또는 시도하는 행위 또는 금지 약물이나 금지 방법을 거래하는 행위 또는 금지 약물이나 방법에 연루가 됐다든지 또는 같이 공모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을 보면 혈액 내, 혈액 채취라든지 소변을 채취하는 것을 거부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물론 금지 약물이 검출된다든지 또 금지 방법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자가 혈정을 빼가지고 다시 경기 전에 투입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금지 방법에 들어가는데 그런 금지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금지 약물을 소유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소재지 정보 제출 실패가 있는데 국제적인 선수들은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자기 소재지에 대해서 잘 살고 있는 데 대해서 경기연맹에 채취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3번 이상 안 되게 되면 또 징계를 받게 됩니다 1년에서 2년도 실전 정지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핑 관리 과정의 부정용이 소변을 받고 지킨다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도핑이 금지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스포츠의 공정, 공평, 공정성을 해소를 하지 말고 우리가 스포츠라는 선수의 건강도 지켜주자 이런 의미입니다 도핑으로 인해서 몰라간 스타들을 보면 미국의 프로 선수 헨리 메이아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캐나다의 벤 존슨, 랜스 암스트롱은 사이클계의 독보적인 사람이었죠 물론 또 러시아의 격투기 선수 이런 사람들 모두 도핑으로 인해서 그다음부터 사라진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상시 금지 약물에는 S0부터 S5까지 또 경기 중 금지 약물에는 S6부터 S9까지 또 특정 종목에서만 금지되는 약물도 있습니다 P1, P2라고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시 금지 약물은 S0는 비승인된 약물 이런 것을 묶어서 S0로 묶고요 S1은 동화작용제, S2는 펩타이드 호르몬 성장인자 이런 성장 호르몬, S3, 베타2 작용제 이렇게 해서 S5까지는 이뇨제 및 기타 은폐제가 있겠고요 경기 중에 상시 금지 약물은 경기가 있는 중간이나 경기가 없을 때는 항상 먹어서는 안 되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또 먹어서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이고 경기 중에 금지되는 약물은 또 몇 가지가 추가됩니다 그게 이제 흥분제라든지 또는 마약류 또 카바노이드 또는 콜티코이드 이런 게 추가가 되겠습니다 특정 스포츠에서 금지되는 약물이 있는데 그게 P1은 알코올 같은 거 P2는 베타 차단제인데 이것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도평방지 프로그램에는 약물만 반드시 먹고 검질됐다고 해서 그것만 규정 위반이 아니고 혈액 성분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자가 혈청을 경기 전에 뽑아서 적혈구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경기 전에 과다하게 투여한다든지 그래서 심폐 기능의 지구력을 상승시켜서 운동 시합에서 좋은 효과를 내게 하는 그런 방법 혈액 성분을 조작하는 방법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또 화학적인 조작 방법 같은 경우는 검사 시에 소변을 바꿔친다든지 혈액을 바꿔친다든지 또는 일종 소변 내에서 금지 약물이 금지 약물이 이렇게 덜 검출되도록 하는 변조제를 쓴다니 이상한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전자 도평도 마찬가지고요 S0는 비승인 약물입니다 비승인 약물 같은 경우는 치료에 승인되지 않은 양리 물질을 말하는 건데요 개발 중인 약물이라든지 합성 마약이라든지 또 동물용으로 많이 쓰는 개발된 약물을 사람이 쓴다는 이런 거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고 경기 중에도 검출돼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수들이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게 동화자 경제입니다 아나볼릭 제자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근육 성장에 많이 도움을 주고 특히 에너지 대사 속도를 높여서 단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내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힘 폭발적인 힘 순간적인 민첩성 힘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다 보니까 운동 선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금지 약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테스토스테로, 또 산호조류를 위한 70여 종, 또 기타 동화작용제로 클렘부테로 등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간질환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심장질환 이게 여기서도 심장의 혈류에 피를 되게 만들어서 피떡, 혈관 막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고혈압, 돌연산 이런 것들은 거의 심장마비 이런 겁니다 돌연산, 관절과 인대 손상 이런 게 문제가 돼서 S1 동화작용제도 절대 사용, 경기 중이나 평상시 사용 불가 약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펩타이드 호르몬 또는 성장인자 관련 약물 및 유사체를 말합니다 다양한 인체에 다양한 조절 기능에 관여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각종 호르몬 및 관련 약물인데 대표적인 게 성장 호르몬, 또 에이리스로포에이틴 이런 제재입니다 에이리스로포에이틴은 약간 나설이긴 하겠지만 이것은 혈관에서 산소 분압이 떨어졌을 때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당단백 호르몬입니다 글라이코 프로테인 호르몬인데 이것은 신장에서 만들어져서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너무 과다하게 형성이 되면 고혈압, 특히 피가 적혈구 성분이 4배, 5배 많아지기 때문에 무거워져서 혈관 폐쇄, 그래서 돌연사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같은 것은 신체 기형, 말단 비대증이라든지 심장 절환, 관절이 약해지는, 무리하게 성장하다보니까 약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베타투 작용제는 교감신경계 베타수용제 교감신경계 베타수용제에 특기적으로 작용해서 작용약물로 주로 천식에 사용하는 건데 많이 대표적인 약물이 쌀부탄물이라든지 포르모탄물, 흡입제가 있습니다 흡입제도 어느 노훈도 이상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걸 부작용으로 흥분 또는 각성효과가 상당히 크고요 심계양진이나 부정매, 근육, 경련 이런 게 선수에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호르몬 및 대사변조제인데 인위적인 티어로 특정 호르몬의 체내 농도 변화를 유도하는 건데 인슐린 같은 걸 쓰면 포도당 활성을 촉진시켜서 굉장히 운동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랄럭시페인 같은 경우는 폐경기 여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골다공증 예방제이자 치료제입니다 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호르몬 및 대사변조제고 다섯 번째로는 인효제 및 기타 은폐제인데 인효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체중 체중의 굉장히 체급 경기 이런 데서 빨리 체중을 경기에 참여하도록 체중을 저절하지 못할 때 급하면 인효제를 쓰기도 하고 그런 약물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런 인효제를 쓰면 심한 재혈압이라든지 탈수, 실신, 경련, 혼돈 및 근육통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약물입니다 그래서 인효제 같은 경우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또 인효제 및 기타 은폐제라고 그러는데 은폐제라고 하는 것은 소변에서 어떤 검출된 약물을 약물이 노출되지 않게 또는 검출된 농도를 낮추게 그럴 목적으로 은폐하는 목적으로 쓰는 약물을 은폐제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기 중 상시 경기 중뿐만 아니라 상시 금지 약물이고요 그다음에 흥분제가 있습니다 신체의 활동성을 높이고 피로감을 낮추어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코케인이라든지 또는 암페타민 이런 게 비특정 흥분제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특정 흥분제로는 에피네프린이나 에페드린 또 슈도 에페드린 이것도 경기 중 반드시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좀 있으면 또 나오겠습니다만 에페드린, 에페드린, 슈도 에페드린 이거는 감기약으로 섞여 있는 성분입니다 일곱 번째는 마약, 당연히 마약은 안 되겠죠 보통 마약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신경이성 통증이나 암성 통증, 통증이 상당히 심한 경우에 마약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력 관리 법에서 엄격하게 통제를 받고 있는 약물인데 대표적으로는 몰핀이나 펜타닐 같은 게 있습니다 펜타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헤로인의 한 100배, 몰핀의 한 200배 되는 강력한 통증 완화, 마약입니다 이것에 대한 부작용은 아시다시피 중독현상, 정신착락 이런 게 있겠습니다 카나베이노이드는 마리와나, 대마추출물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의존성이 생기고 인지장애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루코코티코이드인데 부신, 피질, 호르몬으로서 우리가 항염작용 이렇게 많이 쓰는 건데 우리가 보통 부항외과에서는 또 많이 쓰고 항염작용, 부종을 방지하기에서도 많이 쓰고 또 부항외과에서는 이것도 턱관절, 좌입에서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것에 대한 부작용은 골라공증이 생길 수 있고 혈압, 면역력 저하, 또 혈전장애, 근육 감소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알코올, 우리가 특정 경기에서만 또 이렇게 금지되는 약물인데 알코올, 알코올은 항공 스포츠라든지 양공, 모터사이클 또는 모터포트, 자동차격 이런 데서 이렇게 금지되는 약물입니다 베타 차단제는, 베타 차단제는 주로 심장 막툭 수를 이렇게 낮춰서 또 근육의 떨림 이런 걸 줄여서 집중력을 향상시켜서 이렇게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인데 사격이라든지 양공, 골프, 당구, 스키 이런 데서 특히 금지되는 약물입니다 부작용으로는 기관지 발작을 나타낼 수 있고 그다음에 저혈압, 심장질환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도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 약물 검색 서비스는 우리나라에는 카다라고 코리아 안티 도핑 에이전시의 약자입니다 2006년도에 생겼고요 세계적으로는 와다, 월드 안티 도핑 에이전시가 와다 약자입니다 국제 경기 와다에서는 국제 경기연맹을 통해서 국제적인 선수들의 약물이라든지 금지 사용 방법도 아까 말했다면 소재지 정보 제출 요건, 의무 요건이 있습니다 소재지 정보를 3개월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신고가 되면 국제적인 선수들은 경기 외에, 경기 중, 경기 중 도핑 검사는 경기 시작 12시간 전, 경기 직후까지 그다음에 경기 외에 금지 약물 검사는 우리가 연습을 할 때 운동장에서라든지 자택에서 이런 때도 갑자기 도핑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 중, 경기 외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선수에서 금지 약물을 투여를 할 때는 금지 약물 서비스를 한번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보면 카다 한국 도핑 방지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약물을 필터링 할 수 있는 내가 약간 자신이 없더라도 또는 자신이 있더라도 한번 돌다리 두드려가는 식으로 자신이 있더라도 한번 검색을 해보는 것도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약물 검색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속해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TUE라는 게 있습니다 Therapeutic Use Exemption으로 치료 목적 사용 면책 이거는 불효불급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미리 면책 신청을 하면 경기연맹에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그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건강상 심각한 손해를 입는다든지 또는 대체 치료제가 없다든지 또는 경기력 향상하고 전혀 관계없는 약물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전 약물 사용의 원인이 안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충족이 되면은 치료 목적 사용 면책 이거를 신청을 해서 미리 이렇게 자기는 불효불급하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허가를 미리 받는 그런 게 좋겠습니다 이것도 치료 목적 치료 목적 사용 면책 이것도 카다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카다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TEU 신청 다빈도 질환을 이렇게 보면은 알레르기성, 피부 접촉, 피부염, 그다음에 기침 감기 좀 이따 나오겠지만 특히 코감기 이럴 때 슈터 에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것에서 분명히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의력 결핍, 과익 행동 장애 또는 정맥 내 투여에는 알부민이라든지 데스트라는 건 물론 발효염 대면은 다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단백질을 혈관으로 투입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도핑 검사의 종류에는 소변 검사 또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특히 성장호르몬 같은 경우는 보통 혈액 검사로 많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변에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소변 검사로는 우리가 보통 EPO, 리스트라포이팅이라든지 성장호르몬 방출 인자 이런 거 특히 검사하고 그다음에 혈액으로는 성장호르몬 검사를 주로 많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선수들이 병원에 와서 약물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처방을 하는 경우에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는데 선수들은 자기 몸을 위해서 보충제와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먹습니다 이런 데에도 자기들은 괜찮다고 먹지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먹는 보충제와 건강식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먹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요 또 약 같은 것도 보통 설명서에 표시가 다 안 돼 있는 그런 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약 먹는 것 이런 것도 반드시 확인을 하고 먹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고요 한약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잘 알고 하겠습니다만 한약에도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이 섞여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도록 먹도록 유도를 하고요 민간약, 아시다시피 개소주니 힘을 내는 별것이 다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떨 때 보면 하느님도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약도 확실히 규명이 되지 않고 성분이 규명이 되지 않았으면 좀 이렇게 자제를 하고 꼭 먹는 경우는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물 복용 전에 주의사항을 보면 저희들도 알아야 되고 팀 닥터 입장에서도 또 우리 의사 입장에서도 알아야 되고 선수 입장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병원을 방문하면 자기가 운동 선수고 이런 도핑 대상자가 된다는 걸 반드시 알려줘서 주의를 환기시키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구입 시 처방 중에 필요 없는 약에도 검지형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기약이 그런 경우가 되겠죠 슈터에페드린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도 검사사항에 나오면 흔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온다면 반드시 병원 치료 기록부라든지 진단서가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겠죠 세 번째로 금지약물 처방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당뇨, 천식구혈압 이런 데는 뇌과에서 선생님들이 잘 알아서 하실 거고 특히 감기, 염증성 질환, 심한 통증 이건 치과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약물을 쓴지 선수하고 고지를 하고 조금 애매할 때는 카다에서 약물 필터링을 통해서 한번씩 검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체내의 투입 경로는 우리가 말하는 약물의 투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기에 입으로 먹는 경구 투여, 추사제 이런 정도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그거 외에도 좌약이라든지 연고제, 폐치, 설아제 옛날에 설아로 해서 혈압을 낮추는 약 같은 걸 많이 투여를 했었죠 설아제의 투여도 고려 대상에 어울려서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치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약물을 제가 언뜻 뽑아봤는데 제가 뽑아 놓은 약물은 개인 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쓰는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가 쓰는 약물 중에 조심해야 될 게 진통제 이런 거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제재, 항이스타민제 목적으로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신경안정제, 바리움이라든지 이런 거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반드시 가능하면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과에서 주로 하는 주사제 같은 경우에도 진통제, 스테로이드, 수액제 수액제에도 포도당 이런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단백질 제재, 특히 알부민이나 덱스트랑 같이 이렇게 근육을 만드는 데 유리하고 이런 약물은 조금 반드시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경안정제, 마이오턴 진통제 이거는 많이 쓰지는 않지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치과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마이오턴 진통제, 나르코틱스라든지 이 글코코티코이드는 경기 중에 금지 약물이기 때문에 정말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중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을 미리 신청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진료 기록부도 같이 한 번 가지고 가는 것도 진단서하고 진료 기록부도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날코틱스는 급성 손상의 심한 통증에는 사용되지만 만성 또는 신경이성 페인에는 치료제로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글코코티코이드를 경기 외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어도 치료 분석에서 양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치과 임상에서 정맥 투여되는 알부민이나 덱스트란 등은 단백질 제재인데 면책 신청이 승인되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하고 어찌 됐든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또 아까 말했던 치료 목적 사용 면책에서도 카다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듯이 금지 약물 검색에서도 약물 필터링은 카다 홈페이지를 많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별로 정리되지 않은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스포츠 치유학회는 열정이 있고 또 스포츠 현장에서 정말 자기의 꿈을 꽃피우고 싶고 또 봉사하고 싶고 그리고 학회를 하면서 즐겨보는 그런 학회입니다 열정 있는 여러분의 스포츠 치유학회 가입을 환영하면서 저희들은 항상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혹시 저희 학회에 관심 있으시면 학회 홈페이지나 또 주위에 많은 활동하고 있는 팀 닥터 또는 우리 스포츠 치유학회 임원들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 이렇게 많이 안내해 드리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수없는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학회 홈페이지나